안녕하세요. 발기부전의 수술적 치료인 팽창앰플란트 진료를 주로 하고 있는 비교육과 전문의 박성훈입니다. 금번에 서울컨퍼런스 제2회 팽창앰플란트 국제컨퍼런스를 진행했는데요. 연자들을 올해는 메이오 클리닉의 토비아스 코울러, 그리고 이탈리아의 나폴리 대학의 마이코 카피치 교수 두 분을 모시고 국제컨퍼런스를 진행했는데요. 닥터 코울러는 차기 북미 성악회 회장, 그리고 ISSM에서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이분이 이제 ISSM이든 SMS나이든 거기서 팽창앰플란트나 이런 다른 수술술기들에 대한 교육의, 교육상임위원회 회장 이런 것들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배우고 싶었어요. 제가 한국에서는 팽창형 보형물에 대해서 보형이사, 대한남성과학회에서는, 그리고 아시아태평양상학회에서는 팽창앰플란트의 수련과 교육의 커미티, 상임위원회라고 할까요? 위원회 회장이 직함을 받았거든요. 이게 이전에 남성과학회도 그렇고 아시아태평양상학회도 그렇고 팽창형 보형물의 교육에 관해서는 어떻게 보면 학회 내에 그런 조직도 없었고 그런 뭔가 교육에 대한 이런 체계가 아직까지 시스템이 잡혀 있지 않은 상태예요. 그런 거를 제가 생각했을 때 북미성학회도 있고 유럽성학회도 있으니까 거기에서들 어떻게 하는가를 이걸 아시아에 맞게끔 적용하면 되지 않을까. 새로 만드는 것보다는 차용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어떻게 하나 좀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배우는 그런 목적도 있기 때문에 닥터코올러를 초청한 거고요. 마르코 카피치 같은 경우에 마르코 같은 경우에도 유럽성학회에서 학술위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양쪽에서 좀 더 그런 정보들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초대를 했습니다. 닥터코올러와 닥터카피치 의사 두 분은 이제 낮에 그날 오전에는 저희 병원에 와서 이제 수술 참관을 했었어요. 제일 해외에서 궁금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정말 팽창 임플란트 수술을 국소마취 하에 할 수 있느냐 거든요. 항상 전신마취나 척수마취 하에 수술을 본인들은 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국소마취 하에 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이낙적이었습니다. 정말 멋진 것 같고, 정말 멋진 것 같아요. 정말 멋진 것 같고, 많은 innovating 편리한 연구소와 닥터코였던 것에 대해 알았고, 그의 경험을 입학하셨고, 그의 경험을 쓰여있는 경험을 보고, 이것은 매우 매우 아주 좋고, 멋진, 쉬운 것 같아. 또한 sci-ache 동일에 대해 스스로봤도 전해서 Cryen 자세한 특징이 아니라 세종의 치료는 액체 choke point에 대해 치료는 종류의 다양한 스토리에 대해 학습을 단지로 성도는 사회적 leaned 오른쪽에서 Pr. 파크가 진행했다는 것이나 예술도 시작하셨 shabot 신경은 종류적 시행되고 포로 éviter하게 밖에는 그렇게 보고 참관하고 실제로 국소마취하에 하는구나. 그리고 이제 닥터코볼라 같은 경우에는 메이오 클리닉에서 펠로우들이 주기적으로 와서 여길 좀 참관할 수 있으면 좋겠다. 저랑 그렇게 얘기해서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보기로 했는데 학회 간의 그런 교류 활동으로 이어질 것 같아요. 남성과학회나 아시아태평양성학회하고 북미성학회하고 같이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심포지움은 그날 저녁에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처음 사실 학회를 했었을 때는 거의 한 5, 6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이런 강의가 있으니 팽창 임플란트에 대한 학회가 있으니 와서 참석해 보시는 게 어때요? 라고 말씀드려도 오는 선생님들이 없었어요. 두 명 있고 뭐 그랬어요. 관심이 적은 것도 있었고 제가 볼 때는 행사 자체에 대한 홍보가 되게 어려웠어요. 세월이 지나서 저도 아는 선생님들이 많아지기도 했고 그리고 팽창 임플란트 강의 자체에 대한 관심들도 높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에는 20분 넘게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심포지움은 작년하고 다르게 대한남성과학회의 후원이 있었습니다. 일지병원 이준호 교수님이 오셔서 좌장을 맡아주셨고요. 선한철 교수님, 지금 회장으로 계신 선한철 교수님께서 축사를 보내주셨어요. 좀 더 학술대에 가깝게 이렇게 매년 조금 더 개선이 돼가는 형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그렇게 좀 더 잘 될 수 있는 바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한남성과학회의 손한철 회장님을 대신해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이번 제2회 서울 컨퍼런스 오브 엑슬런스 온 피나이 프로스테릭 서저리에서는 미국의 메이오 클리닉의 닥터 코블러, 그 다음에 이태희의 닥터 카피체 그리고 우리 한국의 세웅 비뇨기과 박성원 선생님을 모시고 세미 라이브 서저리를 그리고 마지막에는 디스커션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선생님들께서 이번 모임을 통해서 실질적이고 유용한 팁을 많이 가져가시길 바라고요. 알찬 컨퍼런스가 되시길 바랍니다. 너무 사실 정신이 없어서 어떻게 다 기억이 안 나요. 해외에서 이렇게 제 친구들이 할 때 옆에서 보면 엄청 정신없어 보였는데 저도 역시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다 보면 늘겠지. 그리고 실제로 조금씩은 나아지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좀 바탕이 돼서 아시아태평양성학회라던가 남성과학회가 조금 더 국제행사를 개최를 할 때 제가 팽창인플란트 관련된 이런 심포지움에서는 잘 준비할 수 있는 좀 그런 바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실제로 올해 계속 제가 학술활동 계속 나가게 되거든요. 베트남이라던가 아니면 키르키산이나 두바이라던가 계속 나가게 되는데 해외학회 나가서 우리나라 팽창인플란트 수술이 이 정도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강의하는 내용들이 이러니까 학회가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다는 걸 알면 아시아에서는 한국이 팽창인플란트에 있어서는 허브 같은 가장 중심 국가가 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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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